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에 따라 태도가 180도 변하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까무러 칠 뻔한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저희 시모인데요. 하다못해 자식한테까지 그러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아들이 둘 있지만 둘 다 똑같이 사랑스럽고 예뻐서 그런 생각은 꿈에도 못하겠거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희 시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저한텐 3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집에서 둘만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남동생이랑 사이가 진짜 좋았어요. 게다가 저희 남동생은 갈갈한 또래 남자애들과는 다르게 성격도 상냥했거든요. 누나 공부하느라 힘들지? 간식 좀 먹으면서 하라고 내가 귤 좀 까왔어. 뭐야 귤은 내가 알아서 까먹어도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다 까왔어? 공부할 때 귤 까먹으면 손에도 묻고 책에도 물들잖아. 누나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을 그런 것 때문에 공부에 방해되게 할 수는 없지. 어쩜 그렇게 성격이 다정하고 착한지 제 동생이지만 정말 천사 같았어요. 게다가 부모님이 바쁘시다 보니까 자연스레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제가 굳이 남동생한테 같이 하자고 하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도와주더라고요. 누나 여기 빨래통에 있는 거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되지? 누나가 지금 청소기 돌리고 있으니까 빨래 다 돌아가면 빨래 넣는 거 내가 할게. 됐어. 이따가 그냥 같이 하던지 아니면 나 혼자 해도 돼. 넌 그냥 들어가서 학교 숙제나 해. 싫어. 나도 똑같이 엄마 아빠 자식인데 왜 누나 혼자 다 해. 내가 누나보다 나이 너려도 이 정도 집안일은 다 할 줄 알거든. 저랑 동생이 하도 사이가 좋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늘 그 모습을 보고 뿌듯해 하셨어요. 아마 남매끼리 사이가 이렇게 좋은 집도 그렇게 흔치는 않을 거예요. 그 후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던 중 30대 중반에 지인의 소개로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하고는 취미생활도 잘 맞고 성격도 잘 통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것저것 마시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한 번은 남편이랑 같이 바지락 칼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남편이 한 입 먹어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야, 이 집 바지락 칼국수 진짜 잘하네. 내 남동생이 바지락 칼국수를 엄청 좋아하는데 나중에 한 번 데리고 와야겠다. 걔가 아무거나 다 잘 먹긴 하지만 특히 칼국수를 제일 좋아하거든. 칼국수 집만 가면 국물까지 아주 싹싹 다 비운다니까. 그럼 아예 다음번에 남동생이랑 같이 셋이서 칼국수 먹으러 다시 오자. 나 오빠가 하도 남동생 얘기 많이 하길래 예전부터 궁금했었거든. 남편이 칼국수 집에 와서도 동생 생각을 하는 걸 보면서 꼭 한 번 같이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시간 맞춰서 셋이 칼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예비 시동생은 지적장애 상급이라는데 겉보기엔 일반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었어요. 되게 예의도 바르고 상냥하더라고요. 우와, 여기 칼국수 냄새가 죽이네요. 우리 형이 여자친구분이랑 먹으러 왔다가 엄청 맛있었다고 자랑했었는데 저까지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긴요. 칼국수를 워낙에 좋아한다길래 같이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부탁한 거예요. 그나저나 오늘 제가 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실컷 드세요. 그런데 예비 시동생은 젓가락도 안 들고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먹냐고 물어보니까 머슥하게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원래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형이랑 형수님이 먼저 드셔야 제가 먹죠. 어머, 형수님이요? 형수님 소리 들으니까 되게 어색하다. 나이도 저랑 똑같은데 너무 어렵게 대하지 마세요. 자, 젓가락 들었으니까 더 기다리지 말고 얼른 드세요. 그러다가 칼국수 다 불겠어요. 참 예의도 바르고 상냥한 모습에 마치 제 남동생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더군요. 세상에 제 남동생같이 착한 사람이 이렇게 또 가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예비 시동생이랑 같이 식사했던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다음번엔 예비 시누이까지 불러서 넷이 맛있는 걸 먹으러 갔답니다. 남매끼리 아주 사이가 좋더라고요. 언니, 우리 큰오빠랑 언제 결혼할 거예요? 저 언니가 빨리 우리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여자 형제가 한 명도 없어서 언니가 엄청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도 조만간 어른들께 인사드리러 갈까 생각 중이었어요. 내가 오빠랑 결혼하면 그분 다 저랑 잘 지내주실 거죠? 저 시누이랑 시동생이랑 친 남매처럼 지내는 게 꿈이었거든요. 당연하죠. 다른 집은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시누이 시집살이가 더 크다고도 하는데 전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전 언니 같은 좋은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된다고 하면 완전히 찬성이에요. 제가 시댁 복이 많은 건지 예비 시누이와 예비 시동생 모두 성격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하루빨리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양가 인사를 드리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올릴 때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빠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는데 이제 저도 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생각에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한 후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참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저희 가족한테 엄청 잘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처남, 오늘 나랑 술 한잔 하기로 한 거 알지? 오늘은 약속 있다고 어디 나가면 안 된다? 에이, 당연하죠. 저 요즘에 친구들 만나느라고 바빠서 맨날 매형이랑 우리 아버지랑만 술 마시는 거 얼마나 질투났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도 꼭 껴주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엄마가 질투어리 목소리로 한마디 하시더군요. 뭐야, 시사하게 남자들끼리만 똘똘 뭉치겠다 이거야? 나도 좀 껴줘. 난 술은 못 마시지만 그래도 콜라는 마실 수 있거든. 진숙아, 우리 이따가 남자들끼리 술 마시러 갈 때 우리도 쫓아가자. 맨날 자기네들끼리만 재미있게 놀자너. 그럼 그럴까요? 여보, 이따가 엄마랑 나도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오늘은 남자끼리 뭉치는 거 없어. 우리 가족 다 같이 신나게 노는 거야. 알았지? 남편이 저희 가족들이랑 잘 지내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댁에서도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소를 80마리나 키우시고 농사도 크게 짓고 계셨는데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트렁크 가득 뭘 바리바리 싸주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저희 둘이서 이거 다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저흰 조금만 가져가도 되니까 나머진 어머님이랑 아버님 드세요. 됐어. 가서 우리 아들이랑 같이 반찬도 해먹고 남으면 너희 친정 식구들이랑 나눠 먹으면 되지. 이에 강모가 네 형차에 감자나 한 박스 더 실어라. 아, 얼른 얼른 안 움직이고 뭐해. 시누이는 따로 나가 살면서 직장을 다니고 시동생은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같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모가 시동생한테 심부름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큰 문제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동네 사람들이랑 나눠드시라고 시댁에 떡을 잔뜩 보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일회용 접시에 옮겨 담아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했더니 시모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예, 그걸 뭘 동네 사람들까지 다 나눠주니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입 심심할 때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먹으면 되는데 어머, 이렇게 많은 걸 언제 다 드시게요? 동네 어르신들 많으시니까 조금씩 나눠드리면 좋잖아요. 아유, 가족이나 챙기지 뭐하러 남들까지 챙겨 맨날 그렇게 갖다주면 당연한 줄 알고 받아 먹는다니까 에이, 설마요 그냥 제가 조금만 갖다 드리고 올 테니까 집에서 쉬고 계세요 어머님 드실 건 제가 많이 남겨놓을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남편과 같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떡을 나눠드렸어요 그러자 어떤 어르신 한 분께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장씨 집안 며느리인가 보네 그 집 며느리면 고생 꽤나 할 텐데 네? 왜요? 저희 시부모님이 저한테 엄청 잘해주시는데요 그래? 그 양반들이 의외네 잘해준다면 다행이지 뭐 아무튼 떡은 잘 먹을 테니까 재밌게 놀다가 가요 저는 그냥 저희 시댁이 농사를 크게 짓다 보니까 고생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시댁 식구들이랑 갈등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는 아들을 둘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시동생이 여자친구가 생겼다면서 저희한테 소개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만나봤는데 참 인상도 선하고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광목 오빠 여자친구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광목 오빠 형님이랑 형수님이시죠 평소에 오빠한테 엄청 잘해준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휴, 우리가 잘해주긴요 우리 도련님이 워낙에 성격도 좋고 착하니까 서로 잘 지내는 거죠 뭐 그나저나 우리 도련님이랑은 얼마나 만났어요? 혹시 둘이 결혼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1년 좀 넘게 만났는데 조만간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려고요 사실 제가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라서 딱히 제 쪽에선 허락받을 사람이 없어요 오빠네 부모님께서만 허락해 주시면 바로 결혼 준비하려고요 시동생의 여자친구는 가족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치곤 참 예의도 바르고 잘 컸더라고요 게다가 시동생이 지적장애 상급이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대요 지적장애가 있더라도 일상생활엔 지장이 없고 워낙 성격이 잘 맞다 보니까 결혼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동생이 딱 본인처럼 착하고 좋은 여자를 잘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예비 동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온다길래 저도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찾아갔어요 시모는 예비 동서를 보고 참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답지 않게 성격도 참 순하고 참하네 지금 다니는 직장이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요 그럼 이참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농사나 짓는 건 어때요? 어머 저 진짜 그래도 될까요? 저 사실 가족 없이 외롭게 자라서 북적북적하게 지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전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어서 시골생활도 궁금했는데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농사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배울 게 많겠지만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시아버지도 껄껄 웃으며 한마디 하시더군요 아이고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우리 둘째 며느리감으로 합격이다 합격 우리 아들들이 다들 마누라 하나만큼은 잘 얻었어 첫째 며느리도 예뻐 죽겠는데 둘째 며느리까지 아주 폭이 굴러들어왔구만 시부모님께서는 싹싹한 예비 동서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시동생은 동서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로 신혼여행을 갔다 온 저희랑은 다르게 시동생은 제주도로 짧게 2박 3일만 갔다 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인데 왜 그렇게 짧게 갔다 오냐고 물어보니까 시동생이 이러더라고요 아 아무래도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소독 키우고 하다 보니까 집을 오래 비우면 안 된다고 하셔서요 저희가 여행을 오래 갔다 오면 부모님이 그만큼 고생하실 텐데 그냥 나중에 기회되면 그때 제대로 다시 갔다 오려고요 그래요? 그래도 한 번뿐인 신혼여행인데 섭섭하겠다 서방님이야 괜찮을지 몰라도 동서는 안 괜찮은 거 아니에요? 동서 진짜 제주도로 짧게 갔다 오는 거 괜찮아? 혹시 신혼여행비가 모자라서 그러는 거면 우리가 보태줄게 아니에요 형님 저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사실 제주도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이렇게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라도 갈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데요 제가 가서 기념품도 사올 테니까 기대하세요 아셨죠? 저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둘 다 별로 여행에 욕심이 없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둘이 성격만큼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서 잘 지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이 결혼을 한 후 하루는 맛있는 디저트를 사들고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갔어요 그런데 시댁에 가보니까 시동생이랑 동서가 너무 바빠 보이는 거예요 동서 내가 디저트 좀 사왔으니까 얼른 와서 좀 먹어봐 커피랑 같이 먹으면 엄청 달달하고 맛있어 아 형님 저는 지금 할 일이 좀 많아서 조금 있다가 먹을게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먼저 드시고 계세요 동서가 그렇게 말하고선 또 뭘 하러 훌쩍 나가버리길래 그냥 우리끼리 디저트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그 모습을 보면서 동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네 동서가 엄청 부지런하더라 처음엔 젊은 애가 농사일을 도와봤자 얼마나 돕겠나 했는데 움직이는 것도 빠릿빠릿하고 눈치도 빠르다니까 어머 그래요 안 그래도 동서가 되게 부지런하고 성실해 보이긴 했어요 시골에서 사는 거 그렇게 쉬운 건 아닐 텐데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지가 적응을 안 하면 어쩔 거야 이젠 여기가 지네 집인데 당연히 익숙해져야지 그나저나 이거 왜 이렇게 맛있니 난 시골에 살아서 이런 디저트는 처음 먹어본다 그런데 시모는 제가 사간 디저트가 맛있다면서 하나도 안 남기고 콜라당 다 먹어버리더군요 제가 말려봤자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동서한테 미안해서 읍내에 나가서 커피나 한 잔 하자고 했는데 할 일이 많다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따로 불러서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하고 그냥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동서랑 시동생이 차에 야채를 잔뜩 싣고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시모가 직접 농사 지은 걸 저희한테 갖다 주라고 시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온 김에 밥이나 먹고 가라고 했더니 시동생이 이러는 거예요 형수님 저희 얼른 가봐야 돼요 어머니가 이것만 갖다 주고 후딱 오라고 하셨거든요 식사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할게요 그렇게 시동생과 동서는 바쁘다면서 훌렁 또 가버렸습니다 역시 농사 일이라는 게 만만치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동생이 결혼한 지 1년이 좀 넘었을 때 동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축하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선물을 사다 줬어요 동서 이거 엽산이랑 비타민 D인데 임산부한테 좋은 영양제니까 꼬박꼬박 챙겨 먹어 그리고 이건 바디필러거든 임신하면 배가 무거워서 누워있기 힘드니까 잘 때 이거 껴안고 있으면 좀 편할 거야 저는 영양제랑 바디필러우라고 하는 길다란 쿠션을 사다 줬어요 동서 고맙다면서 활짝 웃더라고요 그런데 몇 주 후 시댁에 갔는데 제가 동서한테 준 영양제 시모가 드시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그거 제가 동서 준 건데 왜 어머님이 드시고 계세요 어머님 건 제가 지난번에 사다 드렸잖아요 아 이거 둘째가 나더러 먹으라고 하던데 어차피 비타민이니까 꼭 임산부만 먹으란 법은 없잖아 그런데 웃긴 건 제가 동서한테 선물한 바디필러우도 시모의 방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내심 동서가 제가 준 선물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줄 알고 조금 섭섭했어요 그래도 제 앞에서는 웃으면서 좋아하던 그 모습에 그 이후에도 계속 잘 챙겨줬습니다 그러다가 동서가 드디어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저는 조카가 생기니까 너무 기뻐서 남편이랑 같이 또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동서 이렇게 예쁜 조카 출산하느라 고생 많았어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산후조리도 잘해야 될 텐데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을까 그런데 동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어두운 표정으로 가만히 있더군요 방금 아이를 낳아서 제일 행복해야 될 엄마가 지을 표정은 아닌 것 같았어요 동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몸이 좀 안 좋은 거야 제가 그렇게 물어봤는데도 동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더군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모가 혀를 끌끌 차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휴 쟤는 왜 또 똥 씹은 표정을 짓고 있어 얘 둘째는 신경 쓰지 말고 와서 밥이나 먹어라 제가 애를 낳더니 산후 우울증이라도 왔는지 요즘 따라 저렇게 유난이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모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한 번 더 물어봤더니 동서가 말없이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길래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그날 저녁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동서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울기만 하더라고 그래? 그거 진짜 이상하네 설마 우리 어머니가 광목이한테 하는 것처럼 제수씨한테도 그러는 건 아니겠지?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광목이랑 나랑 차별을 좀 많이 하셨거든 내가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도 고치질 않으셔 그래도 이제 다 커서 결혼까지 한 애들이니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확인을 좀 해봐야겠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동서랑 시동생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해주니 저희가 직접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홈캠을 사다가 시댁에 몰래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홈캠에 찍힌 영상들을 확인해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저랑 남편한텐 그렇게 잘해주던 시모가 동서랑 시동생을 엄청 무시하고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애를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동서한테 아침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야, 너 빨리 안 일어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누워있어? 빨리 나가서 소유 여물도 주고 밭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애 낳은 후부터 관절이 다 쑤시고 몸이 무거워서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참나, 애는 너 혼자 낳아봤니? 나도 애 셋 낳아서 키운 사람이야 나 때는 애 낳고 나서 바로 밭에 가서 봤니라고 그랬어 무슨 세상엔 자기 혼자 다 낳은 사람처럼 왜 이렇게 유난이야? 빨리 빨리 안 일어나? 한참 산후조리가 중요한 시기에 시모는 동서를 한시도 쉬지 못하게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동서가 농사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집안일도 하고 애까지 봐야 했다는 점입니다 갓난아기니까 당연히 자주 올 수밖에 없는데 시모는 조카가 조금이라도 울면 또 동서한테 한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넌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니? 행동도 굼떠, 힘도 약해, 애도 못 봐 도대체 똑바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애가 울면 빨리 달래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시끄럽게 울게 만들어? 어머님, 저도 최대한 달래 보려고 하는데 자꾸 애가 우는 걸 어떡해요 그럼 제가 방에 들어가서 저희 애 좀 재우고 나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뭘 또 방에 들어간다고 그래? 너 애 재운다는 핑계로 들어가서 낮잠 자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리고 너네가 청소기 좀 똑바로 돌리라고 했지? 역시 부모가 없어서 그런가 집안일도 하나 똑바로 못하고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그런데 시모는 동서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인 시동생한테도 함부로 하더군요 광목이 너, 아 왜 이렇게 행동이 굼떠?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농사일이라도 제대로 도와야 될 거 아니야? 네 형은 똑똑해서 대기업 다니는데 넌 도대체 뭐야? 머리 나쁜 아들에, 부모 없는 며느리에 내가 너네처럼 능력 없는 것들 데리고 사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 내가 이 나이 먹고 자식들을 끼고 살아야 되겠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저랑 와이프랑 어머니가 하라는 것 다 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매번 뭐라고 하실 거면 월급이라도 좀 주시던가요 우리 애 분유도 사야 되는데 분유값이 모자라단 말이에요 가족끼리 월급은 무슨 월급이야? 그리고 분유나 아무거나 싼 거 사다가 먹이면 되지 자꾸 비싼 것만 사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란 거잖아 내가 너네 키울 땐 아무거나 다 먹이면서 키웠어 너희들이 무슨 재벌집 자식인 줄 알아? 능력도 없는 것들이 애까지 낳았으면 상황에 맞춰서 키울 생각을 해야지 무슨 분유값 타령이야?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아들이랑 며느리를 부려먹는 걸로도 모자라 어떻게 저런 악말을 할 수가 있나요? 아무래도 시모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지적장애 상급이란 이유로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며느리도 고아라서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 함부로 대하는 것 같더군요 게다가 저희 시아버지도 이 모습을 다 보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워낙에 시아버지가 시모한테 잡혀 사시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방과만 하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은 일찍 주무시는데 동서왕 시동생은 밤 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 집안일에 애기 돌보고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조금만 시끄러우면 시모가 나와서 난리를 쳤습니다 너희들 아우 밤중에 왜 이렇게 딸그락거려 내일이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너네 때문에 잠이 다 깼잖아 어머님 저 여기 거실에 있는 것 좀 치우느라고요 조용히 치우고 얼른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진작에 빨리빨리 움직였어야지 넌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일머리가 없니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얼른 하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 그리고 너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알지 또 늦잠 한 번 잤다간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두고 봐 그 영상을 다 본 저랑 남편은 둘 다 너무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남편은 너무 분했는지 주먹으로 가슴까지 치면서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어머니 성격이 변할 리가 없지 내 앞에서 예전처럼 차별했다가는 내가 또 뭐라고 할까 봐 우리 없을 때만 이렇게 괴롭힌 거야 나 이거 절대로 가만히 못 있어 우리 광목이랑 제수씨 불쌍했어라도 내가 절대 가만히 못 있는다고 마침 다음 날이 주말이라 저는 남편하고 같이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시모는 저희가 오니까 영상 속의 얼굴과는 또 다르게 활짝 웃으면서 반겨주시더군요 첫째 왔니? 밥은 먹었어? 네 동서한테 밥 좀 차려주라고 할 테니까 얼른 와서 밥이나 먹어라 옆에서 애를 얻고 있던 동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우울한 표정으로 부엌으로 가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모한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저 다 알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앞에서 가면 쓰실 필요 없어요 어머님 동서랑 서방님한테는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일꾼처럼 부려먹고 막말하시는 거 다 알고 있다고요 저희 앞에서 이렇게 착한 척 하시면 뭐가 달라져요?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내가 무슨 착한 척을 했다고 그래? 맞잖아요 저기 있는 조그만 카메라 보이시죠? 아무래도 동서랑 서방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저랑 이 사람이랑 둘이서 이 집에 설치한 거예요 저희 없을 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 번 봤더니 아주 가관도 아니던데요 어머님 어떻게 동서랑 서방님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자식이랑 며느리를 차별하시냐고요 어머어머 얘가 진짜 왜 이래? 너 진짜 미쳤니? 너 아주 제 정신이 아니구나 제가 보기엔 어머님이 더 제 정신 아니신 것 같은데요 아무리 동서가 가족이 없어도 소중한 한 명의 생명이고 서방님이 몸이 조금 아파도 어머님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요 우리 동서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몸도 안 좋은데 그렇게 부려먹으시면 기분 좋으세요? 어머님이 그 옛날 애 낳고 고생하셨다고 그걸 꼭 동서한테 똑같이 시키셔야겠냐고요 게다가 동서랑 서방님이 그렇게 농사일도 힘들게 도와주는데 월급 한 푼 안 주셨다면서요? 아무리 자식이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너 도대체 뭘 보고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참나 이게 아주 생사람을 잡고 있네 제가 영상 찍힌 거 다 봤다고 말씀드렸죠? 제 눈으로 똑똑히 다 봤다고요 동서 제발 뭐라고 말 좀 해봐 동서가 가족이 없어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참은 건 알겠는데 나도 가족이니까 제발 나만 믿고 말해보라고 그리고 서방님도 당하지만 말고 제발 할만을 하고 사세요 서방님 엄마라는 사람한테 그렇게 차별받으면서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동서는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고 시동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드디어 속마음을 말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요 형수님 말이 다 맞아요 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형이랑 엄청 차별받았고요 머리가 좀 모자라다고 무시도 많이 당했어요 물론 우리 형이 똑똑하고 대기업 다니는 잘나가는 남자인 건 저도 알아요 형이랑 저랑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맨날 무시하시니까 저도 정말 힘들다고요 그리고 저야 그렇다 쳐도 제 와이프한테까지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힘이 없어서 여태까지 뭐라고 못했지만 정말 너무하시다고요 야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니? 내가 너네들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일 좀 시킨 게 그렇게 서러워? 그러면 네 형처럼 공부 잘해서 대기업을 가지 그랬어? 능력이 안 돼서 엄마가 걷어주기까지 했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내가 아무리 남들보다 모자라다고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요? 그래도 내 부모니까 여태까지 참은 거지 알 건 다 안다고요 어머니 날 자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멍청한 일꾼으로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형수님 말대로 제발 그 가면 좀 벗고 사세요 어른이 돼서 그렇게 사람 차별하는 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러자 이번엔 울고 있던 동서까지 이를 꽉 깨물고 시모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님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자식인 이 사람도 부모한테 그런 숨을 당하면서 다 참는데 며느린 제가 뭘 못 참겠다 싶어서 여태까지 견뎠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너무 많이 참았던 것 같네요 저는요 이 집에 시집 와서 가족이 생긴다고 너무 좋았고 어머님이랑 아버님 도와서 농사 일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형님이랑 아주머님 앞에서만 저 칭찬하시고 뒤에서 맨날 구박하고 소리만 지르셨잖아요 저 임신했을 때 형님이 사다 주신 선물도 어머님이 다 뺏어가셨잖아요 참나 그래서 그 선물이 아까워서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니? 끝까지 비타민이랑 쿠션이 뭐 얼마나 안다고 그래? 하여튼 젊은 애가 욕심만 많아가지군 시모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러자 이번엔 보다 못한 저희 남편이 나섰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광목이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광목이 뿐만 아니라 제수씨한테도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러려고 제수씨한테 결혼하고 들어와서 살라고 하신 거예요? 뭐, 뭐야? 지금 너까지 쟤들 편을 드는 거냐? 내가 너 대기업 보내려고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뒤통수를 쳐?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냐고? 그런 어머니는 엄마 자격이나 있어요? 자식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해놓고 엄마라고 불릴 자격이 있냐고요 예전부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만 보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장씨 집안 자식들은 불쌍해 죽겠대요 드세고 욕심만한 어머니 때문에 자식들이 기도 못 펴고 살 거라면서 얼마나 안쓰럽게 보는 줄 알아요? 게다가 어머니는 자식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한테도 함부로 하시잖아요 오죽하면 동네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까지 하시겠어요? 왜 또 동네 사람들 얘기가 나와? 참나 노인네들이 할 짓이 없나? 왜 남의 자식한테 부모 흉을 보고 난리야? 흉을 볼만하니까 본 거겠죠 예전에 우리 옆집 할머니가 직접 농사지은 고구마 갖다 주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뭐 이런 못생긴 걸 갖다 주냐면서 도로 가져가라고 집어던지셨죠? 한 번은 저쪽에 산 할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성질 좀 주기라고 한마디 했더니 할아버지 자식들이나 신경 쓰라고 쌍욕까지 하셨잖아요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동네 사람들이 흉을 안 보고 베기겠어요? 창피해 죽겠으니까 제발 그 성격 좀 고치시라고요 자식들이 전부 다 나서서 울분을 토하니까 시모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가만히 있던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시모한테 손가락질을 했어요 내가 언젠간 당신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게 내가 작작하라고 그랬지? 자식이랑 며느리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제발 마음 좋고 웃겠어 뭐라고? 당신 미쳤어? 왜 또 나한테 난리야? 당신도 이제 눈에 뵈는 게 없구만 그래, 뵈는 게 없다 내가 키도 작고 몸이 비리비리해서 여태까지 당신한테 잡혀 살았는데 나도 이젠 자식들이 이렇게 당하는 걸 도저히 못 보겠어 당신 하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야 평소엔 가만히 있던 시아버지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 시모가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저는 더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동서랑 시동생을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동서, 서방님, 얼른 나가요 짐은 나중에 와서 다시 챙기고 일단 나가자고요 그렇게 다 같이 집 밖으로 나오는데 뒤에서 시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런데 집 안에서 계속 큰 소리를 내면서 싸워서 그런지 밖에 나와보니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집 안에 기웃거리고 계시더라고요 아휴, 이 집 안에서 싸움이 크게 났나 보네 이게 다 그 망할 여편네 때문이지 내가 언젠간 이럴 줄 알았어 자식이랑 며느리를 그렇게 부려먹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함부로 하더니만 자식들이 다 등 돌려도 어쩔 수 없지 뭐 아휴, 딱하다 딱해 시엠이 잘못 만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고생이야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걸 보니 동네에서도 완전히 유명했던 것 같더라고요 어쩐지 제가 동네 사람들한테 음식을 나눠주거나 지나가다가 인사를 할 때마다 시모가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다 동네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였나 봐요 그 후 저희 부부는 동서랑 시동생이 더 이상 시댁에서 지내지 않도록 읍내 거처를 하나 마련해줬습니다 간단한 살림살이들도 사다주고 이제 더 이상 시모를 만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동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라도 좀 얘기를 해주지 그랬어 난 어머님이 나한텐 그런 모습 안 보여주셔서 동서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줄 정말 몰랐어 형님, 괜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저도 사실 형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을 때도 많았는데 그래봤자 집안에 분란만 생기고 형님까지 어머님한테 미움 살까봐 얘기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그걸 동서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그리고 어머님이 동서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시는데 내가 동서 편을 안 들면 누가 들어? 나 이번에 우리 어머님한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 저렇게 두 얼굴을 가지고 계시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형님, 저 이렇게 챙겨주시고 생각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진작에 형님한테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거 그랬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 진짜 가족이 되어준 건 어머님이 아니라 형님이랑 아주버님인 것 같아요 저는 한참을 우는 동서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답니다 가족이 없어서 어디 얘기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마음 아래에 쓸 동서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시동생도 어릴 때부터 심오한 때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해서 혼자 독립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당했던 건가 봐요 그런데 꼭 농사일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돈 벌 일은 많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자립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동생은 꼭 다른 일자리를 구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동서와 시동생이 시댁에서 나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또 주말이라 걱정되어 동서네 집에 갔는데 시아버지가 주소를 알고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시아버지는 동서랑 시동생 앞에서 눈물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광모가 그리고 애미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 여편네가 그렇게 하면 남편인 나라도 나서서 말렸어야 하는데 내가 젊었을 때부터 하도 잡혀 살다 보니까 찍소리도 못했어 그런데 이번에 일이 있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한심했었는지 잘 알겠더구나 아들이랑 며느리가 그런 취급을 받는데도 애비가 돼서 보호해 주지 못하다니 난 정말 애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아버지 저도 우리 어머니 성격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쉽게 나서지 못했을 거라는 거 잘 알아요 저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 드센 성격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도 내가 어른으로서 그러면 안 됐었는데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이제라도 잘못된 거 깨닫고 네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 좀 하라고 설득을 해봤는데 내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더구나 감히 자식들이 엄마한테 대들고 대결을 신청하냐면서 아주 들은 척도 안 해 어차피 자기 고지만 부리고 편하지 않을 사람이었는데 내가 진작에 너희를 감싸줄 걸 그랬다 그러자 이번엔 옆에 있던 동서가 훌쩍이면서 이러더라고요 아버님 그래도 저 그나마 아버님 덕에 버틸 수 있었어요 대놓고 어머님한테 뭐라고 해주시진 않으셨지만 뒤에서 은근슬쩍 저희 챙겨주셨던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챙겨주면 뭐로 얼마나 챙겨줬다고 그래 너희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월급도 한 푼 못 줬잖니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희가 2년 가까이 일한 돈 이렇게 챙겨왔다 아무리 자식이어도 일을 그만큼 많이 시켰으면 줄 건 줘야지 너희가 농살만 도와준 것도 아니고 집안일에까지 보느라고 고생 참 많이 했잖니 시아버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서한테 돈 봉투를 하나 주시더군요 그러자 동서는 깜짝 놀라면서 그 돈을 거절했어요 아버님 저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어머니 말씀대로 먹여주고 재워주셨으니까 월급까지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오히려 너희 덕에 나랑 네 시혜미가 편하게 먹고 자고 했지 그러니까 이 돈은 꼭 받아주렴 내가 너희한테 이것만큼은 꼭 주고 싶어서 그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 돈 꼭 아껴 쓸게요 앞으로 이희랑 직장도 새로 구하고 둘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요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동스러운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오르더군요 이제는 시아버지도 반가만 하지 않으시고 동서랑 시동생 편을 들어주니 더 이상 당하고 살진 않겠다 싶었어요 그 후 동서는 읍내 있는 마트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시동생도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저랑 남편이 자주 시동생네 집에 찾아갔었는데 둘 다 표정이 환한 게 사람이 아주 달라져 있더라고요 동서, 여기서 지내는 거 안 힘들어? 집도 그렇게 넓지도 않고 살림살이도 많지 않잖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동서랑 서방님 둘이서 해야 되는데 불편하진 않고? 원래도 다 저랑 그희랑 알아서 했었는데요 뭘 그리고 저 우리 애랑 이렇게 셋이서 사는 거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이제는 구박하는 사람도 없고 일하는 만큼 월급도 받으니까 저축도 할 수 있잖아요 월급도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데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아휴 그럼 참 다행이네 원래 이런 소소한 행복은 처음부터 누렸어야 하는데 어머님 때문에 동서가 참 고생 많았어 동서가 가족이 없어서 여태까지 혼자 끙끙 앓았지만 이제는 내가 동서 가족인 거 알지? 난 언제나 동서 편이니까 또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같은 여자끼리 이런 건 서로 돕고 살아야지 감사해요 형님 저 이제 진짜 열심히 살 거예요 전엔 어머님이 가족이란 이유로 한마디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는데 이번에 형님 덕분에 제대로 알았어요 가족도 가족 나름이라는 걸요 형님 저 아직 부족한 거 많으니까 형님이 많이 알려주세요 형님이 결혼 선배에다가 육아 선배잖아요 다행히 동서랑 시동생이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더군요 진작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시모 때문에 그동안 길을 못 펴고 살아간 거였어요 그 시모한테 완전히 질려버린 저랑 남편도 시모랑 아예 안 보고 살았습니다 명절때도 시모만 빼고 시댁 식구들을 다 저희 집으로 불러서 전도 붙이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나중에 이 모든 사건을 알게 된 시누이도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큰 올케 언니 우리 집안의 평화를 되찾아준 일등공신이 바로 큰 올케 언니예요 우리 작은 올케 언니가 너무 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았는데 큰 올케 언니가 시원하게 질러주고 왔잖아요 우리 엄마처럼 성격이 강한 사람은 똑같이 강한 사람이 있어야 깨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오빠도 이렇게 나서줘서 정말 고마워 아빠도 엄마한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자 시아버진 또 미안해하는 표정을 짓고선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너희들 볼 면목이 없다 마누라나 간수 못해서 자식들한테 상처나 주고 이제부턴 절대로 그런 일 없게 할게야 그나저나 너희가 우리 집에서 나간 이후로 아주 난리도 아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었었는데 그 옆엔 내가 하도 갚질 아니까 다들 힘들다고 도망가버리지 뭐야 아휴 우리 엄마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평생 그러고 살았는데 고치긴 글렀죠 힘든 일도 척척 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도망갈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버틴 우리 작은 오빠랑 작은 올케 언니가 진짜 대단한 거죠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 자식들이랑 며느리들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야 내가 마누라보고는 없어도 자식 복이랑 며느리 복은 있나보다 그렇게 그날도 시댁 식구들과 깔깔 웃으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동서는 시댁을 낳은 지 1년 반쯤 지났을 때 딸도 하나 낳았어요 이제는 둘 힘으로 알아서 잘 살더라고요 시모는 여전히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서 아직도 시모랑은 따로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시댁을 낳은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어요 시아버지로부터 시모가 폐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표독스러웠던 시모가 기운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러더라고요 애미야, 잘 지냈니? 우리 둘째 내는 잘 있고 둘째가 손녀딸을 낳았다고 들었는데 보여주지도 않으니까 답답해 죽겠다 걔네들이 내 연락처를 아예 차단해서 연락도 안 받고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도 가르쳐주질 않아 네 시아버지한테 물어봐도 찾아갈 생각 말라고 하던데 너라도 알려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동서랑 서방님이 알려주기 싫다는데 제가 무슨 권한으로 집 주소를 알려드려요 그리고 자식이랑 손주가 그렇게 보고 싶으셨으면 진작에 잘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몸이 아프시니까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프고 나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그런다 자식들이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나만 소외시키니까 이 세상에 혼자 뚝 떨어진 것만 같어 손주들도 너무 보고 싶은데 보지도 못하고 내가 아무래도 지은 죄가 많기는 많은가 보다 그럼요, 많아도 너무 많죠 세상에 자식이랑 며느리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동서랑 서방님한테 용서받고 싶으시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나세요 어머님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사과하신 적 없잖아요 내가 사과하면 걔네들이 날 받아준다니 나도 받아주기만 한다면 꼭 사과하고 싶구나 사과를 뭐 그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해요 잘못한 게 있으면 받아주든 말든 사과하는 건 당연한 거죠 물론 어머님이 진심으로 사과하신다고 해도 받아줄지 말진 동서랑 서방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댄하지 마시고 꼭 날 잡아서 진심을 다해 사과해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알았다 내가 꼭 크리하마 이렇게 살다가 가족들한테 다 외면당하고 혼자 떠날지도 모르는데 이제는 내 고집 꺾고 사과할 건 해야지 내가 너한테 못 볼 걸 보여서 정말 미안하구나 시모는 그렇게 말하면서 쿨적이더라고요 물론 시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몸이 아픈데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쓸쓸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로서 그리고 한 명의 어른으로서 꼭 본인 행동을 돌아보시고 동서랑 시동생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 한 번의 사과로 그동안 겪었던 상처를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은요 요즘 전 저희 친정 식구들 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까지 자주 만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시모만 빼면 양가 모두 다들 사이가 좋기 때문에 수시로 모여서 밥도 먹는답니다 제 남동생도 얼마 전에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 예비 올케도 저희 가족들이랑 잘 지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착하고 성실한 저희 동서랑 시동생 앞으로도 잘 살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